맛있겠다. 야 시래기. 아침에 그 계란이잖아요. 시키지 않아도 둘이 잘하네요 이제. 망했다. 형들한테도 이렇게 시골에 갔다 오면 책임감도 더 생기고 해서 훨씬 좋아질 수 있겠네요. 그냥 다 탔네. 탐은 탄대로 먹고 그래. 한 번 먹자. 아침부터 반찬이. 그러게요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밥 먹자. 많이들 먹어라. 김 싸먹고. 깍두기도 먹네요. 콩과김치 먹네요. 깍두기 맛있다. 콩나물도. 할아버지가 부른 거니까. 맛있게 먹어요? 네. 콩나물을 좋아하는데. 뭐야. 그런 걸 안 먹는다고 해서. 준희, 준욱이는 콩나물을. 우와. 라면 먹고 싶어네. 아니면 콩나물로 옮겼어요. 콩나물을. 나물들을 되게 좋아해요. 특히 준욱이는 버섯도 좋아하고. 많이 먹어야. 또. 나가서 잘 놀지. 배고픔 못 놀아. 여기는 어디 가서 뭐 사먹을 데도 없어. 아이 건강이다 이게 건강. 당장.